얼마 전 나주 혁신도시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을 도운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나 제도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전문화방송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가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이 둘 모두 현재 전세사기 가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개업소는 대전에서 1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임대인의 주택을 100건가량 중개하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임차인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임대인에게는 법정 수수료보다 1.5배에서 최대 2배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차인 17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세종 지역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특정 공인중개업체 가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종 전세사기 피해자 170여 명 가운데 110명가량이 특정 부동산 한 곳에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임대인이 갭 투자로 세종에만 수백 채가량을 보유해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른바 깡통 전세 매물을 알선하는 등 갭 투자를 부추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중개업자가 개입되는 이유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부동산 업계의 불황이 시작되면서 범죄 의혹에 빠지는 중개사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과 제도가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일탈을 막지 못한다면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대전 유성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 두 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선제 조치를 내린 사례도 있어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한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